오빠 지금 혹시 그 엉덩이 밑에 별 깔고 계신 거 아니에요? 별 깔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좀 들어봐요. 진짜? 왜 이렇게 사람으로. 좀 그런 것 같은데. 아니죠? 아니죠? 알겠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됐다. 빨리 뜯기고 가면 가야지. 아니 오빠 내가 별을 빨리 찾아야 돼 지금. 일단 와봐. 일단 와봐. 어떻게 하냐면 누나. 그냥 몰려다니면 안 돼. 나중에. 눈치가 백단인데. 나중에 우리가 여자꾼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표에다가 조그마한 별판을 시켜줘. 서로의 시험을 빠져. 어때? 이름표에다가 조그마한 별판을 시켜줘. 서로의 시험을 빠져. 어때? 뭐예요? 정말 난들이 못 부르는 거야. 뭐였어? 했어? 뭐예요? 매직 같은 거 있어. 야 너 매직 같은 거 있어? 아 힘드네요. 그 참. 야 누나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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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강수님. 이거 하면 쉬워. 쉬워. 팔짱만 해도. 너무 통한 건데. 됐어. 자. 자유? 자우? 자우? 자우. 더 해야지. 더 해야지. 우리끼리 안 하고 있어. 우리끼리. 우리끼리. 송지 형. 송저효. 송자효. 자자자. 오케이 됐어. 됐어? 됐어? 오케이 파이팅. 하나 둘 셋 파이팅. 좋았어. 그럼 왜 들어왔어? 뭐지? 어? 저거 하려고 그랬어? 모집하려고 그런 거야 여기? 왜? 얼굴이 아닌데? 나 정말 웃겨서 죽는 줄 알았네. 죄송합니다. 네. 혼정을 달았습니다. 선배님. 최자우로 만들어서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우리가 별 3개 지금. 네. 어떻게 해. 쟿nya 쟿nya 쟿nya. 쟿nya 쟿nya. 쟿nya 쟿nya. 우리 다 같이, 아웃. 우리 다 같이, 아웃. 자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... 지효야! 지효야! 형, 형 왜 그래요? 아니, 미션이야. 어떡해, 잠깐만. 최지우! 지효! 지효! 최지우! 최지우! 지효야. 최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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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저거.